이번 질문은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성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람기가 많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 실제로 성욕이 많은 사람은 바람기도 많을까요? 아니 난 내가 봤을 땐 그건 아니라 별개로 그러면은 성욕이 많은 사람과 바람기 많은 사람 그러면 먼저 바람기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실까요? 바람기가 많다는 것은 남이 나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런 사람 사주가 있어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신랑이 하도 바람을 많이 피니까 필 때마다 그 여자 띄 달라는 거야 근데 그 여자 띄 놓고 나면은 또 다른 여자가 붙는 거야 하도 이거를 갖다가 예방을 해갖고 그걸 막는다고 막으면 뭐하냐? 내가 막으면 뭐하노? 또 붙을 텐데 그래도 내가 그녀는 꼴을 못 보겠다면서 내가 그녀는 하고 있는 것만 생각하면 피 거꾸로 쏜다면서 내가 또 띄 내고 나면 또 띄는 거야 바람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사주에 뭐가 붙어있는 건가요? 남자한테는 연안이고 여자한테도 보면은 주위에 대시가 많다 보니까 거절을 못해서? 쉽게 얘기해서? 유유부단해서? 내 거니까 판단을 못해서? 그런 게 많겠지 도화살이 있는 사람이 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100% 100%? 도화살? 그럼 이 도화살이 있는 여성 남성은 뭐 좀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어요? 뭐 얼굴 생김새라든지 아니면 말투라든지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뭐 뭐 사주에 뭐 도화살이 있네 무슨 살이 있네 근데 그냥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지키는 대로 하거든? 아이고 너는 도화살이 진짜 너는 도배를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뭐 그런 경우에는 보면은 끼를 많이 부리는 발산을 한다는 얘기라 끼를 음 그러면은 좀 성욕 성욕에 유독 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도 병이지 어느 정도 뭐 이래 저기 하면은 일상생활이 되게끔 뭐 이래 하면은 그건 뭐 좋지? 좋겠지? 근데 이거는 무슨 움직이다 뭐 하나 안 봐도 막 거기에서 연결이 되고 막 뭐 이래 그건 병이지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건가요? 그게 여러가지야 타고났을 때 기질이 기질 자체가? 그리고 또 한가지 기신이신 게 불편이 있어 그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 내가 타고 나서 장기가 어디가 이렇듯이 기질상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이끌고 갈 수 있어 내 몸이니까 근데 다른 기운으로 해서 그럴 거 같으면 그 사람은 살겠나?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를 만날 때 선생님이 이것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는 만나지 마 예를 들면 뭐 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사람 만나지 마 하는 딱 그런 게 있나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침을 입술에 많이 묻히는 사람들 항상 거짓말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동자 많이 흘린 사람들 이런 사람 겉과 속이 진짜 틀린 사람 많거든 여자들은 나부터라도 여자지만 그러니까 불시에 불시에 한번 만나봐야 돼 너무 계획적으로 만나는 여자들은 항상 그래 내 집에서는 진짜 무슨 뭐 이게 무슨 어디 노숙자도 그렇게 안 사는데 발 디딜 틈도 없고 막 기절할 정도로 하는데 나갈 때 보면은 막 깔끔을 떨고 털어 쌓고 뭐 이거 어쩌니 저쩌니 애 쌓고 이런 사람 많거든 나가서 크게 막 이러는 사람들 치고 집에 가면은 개 파기라 무덤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랬어 그러듯이 바람 끼라는 거는 내가 막 여자를 좋아서 무슨 어디 뭐 잠자리를 못해가 뭐 뭐 하이드 변강쇠라서 그게 아니라 바람 많이 핀다고 해서 무슨 어디 성력이 좋다 난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улиます son 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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